언제들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오늘 각자 각자 빛나는 위상이 참 잘 어울리시죠? 그래요? 자, 김정아씨. 네. 이곳 여기가 축산면이잖아요. 예. 이 축산면이 왜 축산면인지 아세요? 축산하니까. 축산. 소를 키우는 곳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. 그것이 아니고 이 지영이. 지영이.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사라서 축산면이라고 합니다. 맞죠? 맞습니까? 맞아요. 네. 이 지영이 소가 누워있는 형태다. 네. 아 근데 제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축산면, 축산면을 이렇게 잘 내려다봤는데요.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. 그래서 혼자 보기가 정말 아까웠습니다. 바다의 향기가. 네. 이 바다의 향기를 우리가 마시면서. 네. 계속해서? 계속해서. 강민윤씨로요. 또 보내야 되겠죠? 한 곡 더 듣고요. 저거 보내면 안 돼. 여러분이 앵코랑 바로 나오실 겁니다. 네. 앵코랑. 어머니 무서워하세요. 우리 이친영씨. 그리고 사랑하 사랑하 윤서씨도 함께 모셔볼까 합니다. 아 그래요네. 네. 여러분 큰 박수도 환영해주세요. 여러분. 저는 그런 노래가 한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 Beh too. 아. 거고. 아. 안녕하세요. 그곳이 아닌 곳에 멀리 잦아있어 그곳이 아내는 그 세월이 얼마인걸 물설도 낯선 어느 하늘만에 긴 내도 낯선 어느 하늘만에 그 세월아 그 능력이 오래되면 이 세상이신 슬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 내 마음 알아주고 그 세월아 그 세월아 그 세월아 그 세월아 그 세월아 그 역시 어땠라고 이 세상이 싫다 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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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, 있고, 있고 와! 미쥬!